네, 틴탑의 트위를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좋다. 이제 정답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리키 씨가 발표해 주세요. 오케이. 퀴즈 앤 아메 아메 아메리카노. 오늘은 영어 듣기 평가로 준비해 봤는데요. 극 중 니엘과 찬순이의 대화에서 찬순이가 좋아하는 틴탑의 멤버는 누구일까요? 라는 문제였죠. 정답은 바로 3번 니엘이었습니다. 네, 이게 좀 제 마음이 없는 말이라서 못하였습니다. 니엘 씨가 대신 읽어주세요. 네, 정말 섹시하면서 귀엽고 멋진 잘생긴 니엘이가 정답이었는데요. 네, 당첨자 20분 발표하기 전에 두 분의 영어 대화를 듣고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어, 우선 김석영 씨. 찬순이 목소리 모여. 그 다음에 강세린 씨, 멤버들 발음이 크크크크크 어떡해요..." 사실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여워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743 님, 크 크 크 크 크 크, 영어 듣기 발음이 이렇게 나름일 수 sal to 100점 올 blacks. 조은형님, 영어 잘한다! 틴탑 미국 지출합시다. 지출할까요? 지출. 진출합시다. 그리고 김나니님이 다른 멤버들 영어 발음도 들어보고 싶어요. 엘조오빠 해줘요. I don't think so, he is cold. 이거 한번 해주시죠. I don't think so, he is so cold. I don't think so, he is cool. I don't think so, he is cool. 뭐라고? 진행하세요.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당첨되신 20분, 엘조씨가 발표해주세요. 제가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0375번님, 6480번님, 1967, 8782, 8231, 3475, 8821, 6068, 4317, 6706, 1657, 2703, 6936, 6285, 6947, 246, 968, 48c6, 3671, 4931, 3935, 2475,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받으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 휴대폰 꼭 확인해주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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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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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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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로? 엄마 나 받았어 얼른 일어났어 아니 일어나라 집에서 공부해야지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원다빈 시험 망쳐도 속상한 탑이다 힘내 네 저희들도 잠이 다 깬 것 같네요 그쵸 자 모두들 일어나셨죠? 네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에도 저희가 불시에 여러분을 깨워드릴테니까 긴장하고 계시구요 네 여러분이 잠 좀 깨신거 같으니까 이제 신탁가족들 사연 좀 만나볼까요? 와우 첫번째 사연은 엘조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